많은 사랑받고 있는 분이십니다. 자 우리 봉사하며 생각나는 우리 국민가수 김미성 선배님의 모든 나라 노래를 먼저 듣고 이 분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뜨거운 박수를 모셔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가와 다가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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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정에 매일치만 다가와 오, 시가 바라지 시가 기가 나고 시가 기가 나게 찢어 오, 나 부겨렴 이스라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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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간부진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운 내 맘이 쌓여버려 이제보다 사랑하나 오해지마소 주님의 생각은 하며 주님의 생각은 하며